멈추려 헬로 오늘도 예습을 시작해봅시다 앞자리에 앉아야겠네 예습 및 복습 아 더워 나와 나의 포켓몬 오 그 자리야? 앉아 앉아 안 잤네? 어이 숨 차라 안녕 나는 매력적인 남자 거기서 전학 온 윤기어라고 해 전학생이야? 어 이런 컨셉 아니었어? 오 야 뭐야 쟤 어디 아프냐? 잠깐만 나 마이클 잭슨 책 있어 안녕 인탁이라고 해 반가워 멋있다 어 이거 안 열려 안녕 관장 종섭이라고 해 아벨 벤츠는 잘 챙겨왔지? 너 뭐야 너 벤츠 하나밖에 없잖아 너 벤츠 하나밖에 없는데 왜 네가 관장 잠깐만 얘 나한테 너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알지? 어 같은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마음을 각오해야 됐어 마음을 준비해야 됐어 너 나와봐 너 나와봐 싸운다 싸운다 제가요? 죄송해요 마음을 각오해야 됐어 마음을 준비해야 됐어 오케이 오늘 할 일을 이거 또 낙서 누가 했어? 이거 누구야? 누가 했어 이거? 얘 오 어떻게 알아? 열 그린 거야 웃어봐 그렇게 한번 진짜 닮았어 분명 작가님이 미션지 읽으라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가방은 좀 내려 그래 그래 저 말은 또 잘 됐네 말 왜 이렇게 잘 들어? 잘못 걸렸다 오늘 종섭이 오늘 피어나무니가 온 곳은 2000년대 교실입니다 피어나무니가 생각하는 피어나무니가 생각하는 아 읽고 있잖아 아니 눈치가 없어 아니 중간에 그런 텀조에 오 이런 거 해주지 피어나무니가 생각하는 2000년대 교실은 어떤 느낌인가요? 오늘 다양한 게임을 통해 별 배지로 획득하고 이 교실의 인싸가 되어보세요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그 푼 좀 안 돼 난 사실 그 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여기 아무도 없을걸? 아무도 없어 아 진짜? 좋아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조화롭게 살자 오케이 나도 하나 오케이 나도 하나 인생은 성적순이더라 아 행복은 성적순이더라 행복은 성적순이더라 행복은 성적순이더라 그럼 그냥 뼈저리게 느끼지 않니? 뭔데 성적이? 그레이즈 나 무시하지 마라 못해도 되니까 화이팅 포켓몬도 가족이다 오케이 포켓몬도 가족이다 왜 이해되고 내 건 안 되고 하하하하 오늘 소울이 콘셉트 잘 당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다수결로 가볼게 1번 하고 싶은 사람 2명 2명 2번 하고 싶은 사람 바이 바이 3번 하고 자 3번 하고 싶은 사람 자 오케이 우리 우리 반의 그 푼은 포켓몬도 가족이다 그치 우리 모두 포켓몬은 가족사람 생각하자 자 우리 반 그 푼을 걸어볼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포켓몬도 가족이다 와아 우리 다 같이 뭐야 자 미션 카드 읽을게요 1교시는 미유준입니다 이번 게임은 단합벌이로 그림 퀴즈입니다 와 진짜 재밌다 아 큰일났네 그게 다예요? 2초 안에 3분대 맞히면 발표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리에 어떻게 앉을 거예요 너 마지막? 아니야 나 내가 그리면 멸망할 거 같아 너 맞혀 어 내가 맞히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래 인테리어 열심히 안 하면 나 잘 그려 난 딱 설명할 정도는 잘 그려 그러면 첫 번째가 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지웅이가 앞에 와 그래 지웅이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잘 그려야지 검색어 오케이 어머 이러니까 마음이 급해지잖아 자 얘들아 단합하자 단합 한 달은 90초라고? 와 진짜 잘 그렸다 야야 진짜 잘 그렸다 어때 어때 느낌 어때 이건 맞힐 수 있어 아 오케이 잘하는데 진짜 잘 그렸다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잘 생각해 천천히 그림을 느껴 천천히 천천히 그림 느껴 그렇지 오케이 봐봐 오 자 하도 많아서 아니야 근데 이건 이거 밖에 없어 어 오케이 제가 그린 거 제가 봐도 되죠? 생각보다 순조로운데 우와 나 진짜 봐봐 오 됐어 이거 잘 그렸잖아 외쳐 시간 지나가고 있어 누구나 봐도 이건데 갑자기 막 그렇죠 야 이거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잖아 누가 봐도 이거잖아 누가 봐도 야 야 바꿔 정답 무인도? 무인도? 와 야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봐봐 야 얘 저게 잘 그렸지 않았어요? 무인도가 뭐야? 뭔데 이게? 나도 사과 생각 나도 사과 생각 저 이걸로 얘가 이걸 깃발처럼 그려놨어 이거 뭔데? 어 나는 나는 체리인 줄 알았어 아 아 이거까지는 사과라고 맞힐 만해 근데 갑자기 여기 세모가 그려지다 나도 봐봐 제대로 동그람도 못 그리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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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징만 잡아서 그냥 빨리 빨리 넘겨 오케이 모양이 정확해야 돼 모양이 정확해야 돼 아 다시 한번 아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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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야 내려 내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? 아 아 그냥 그냥 그대로 따라 그려 살짝 그 느낌 바이브 그거 이거 이거 아 똑같이 그려 그냥 뭔가 이렇게 그려버렸는데 아 아니 모양이 이 바이브 보면 알 거야 동섭이 도형이 있잖아 오케이 도형이 없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딸기? 정답 얘들아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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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야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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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고 있어. 뭔데? 잘 그리네. 됐어, 됐어. 야, 사이즈. 이거, 이거 사이즈를, 이거, 이거, 디테일 뭔지 알지? 이게 동성휘 보면 이렇게 봐야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렇구나. 그럼 제대로 동그람도 못 그리면서? 스마트 나이스 근데 야야야야야 아 네 10초가 지나갔어 9초가 말렸는데 너무 짧은데요? 초 늘려주세요 초 늘려주세요 너무 짧은데? 2개 봤는데 2개 주는 거 아니었어요? 뭔 소리 단가가 안 맞잖아 한 번 떠본 거야 그러면은 아니면 과상 문제 중에 3문제 아예 안 되는데요? 그래요 나이스 딘 성공 이거야 이렇게 오케이 야야야 이렇게 이 특징만 잘 보여주면 돼 이거 이거 과장해서 그래야지 과장 이게 뭐야? 과장 이게 포인트잖아 알았어 이거 내가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장 과장해 이거야 이거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가봐 너 봐봐봐 그래 괜찮은데? 나쁘지 않아 과장해 크게 크게 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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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라고 오케이 오케이 현리원 선생님이 바로 저러고 딱 이거 보면 그냥 딱 이게 포인트다 하면서 얘기를 해줘 입기 오 댄스 맞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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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만 잘 사는 내가 보니까 특징 그리면서 그렇지 어 아 이거 이거는 이게 끝이야? 오케이 지금 자 자 자 이게 특징이야 이게 아 이거 조그만한 애들이 있고 아 조그만한 애들이 뭐야 그럼 그리지마 그럼 그리지마 이건 보지마 그럼 그리지마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거 이거 좋았어 좋았어 자 포인트 이거야 이거야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근데 나 이거 생각해 난 이거 생각해 솔직히 나도 뭔지 나도 뭔지 잘 몰라 지금 둘 중에 헷갈려 딱 두 개 중에서 아니 니가 그린 거는 그럼 아예 매치가 안 돼 야 너 뭐 그렸어? 야 너 봐봐 오 봐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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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렵다 이거는 안 보고 그러니까 소리는 안 해 뭐 뭐 아니 말하지 마 마 공사부터 한번 들어보게 아니 이거 핫도그 같이 생겼네 수리 나 뭔지 알겠어 말해 악어 악어 맞지? 오 뭐야? 맞지? 맞지 맞지? 내가 악어랑 상어 둘 중에 너무 맞지 나는 악어랑 호랑이 아니 얘가 동물인 것 같아 동물인은 왜 고 아니 아니 나 이거 악어 생각하고 그린 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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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왜 맞힌다 내가 이제 하나만 더 맞힌다 이거 무조건 맞혀야 돼 맞힐 수 있어 맞힐 수 있어 바꿀까 자리? 아니 아니 이대로 이대로? 그거랑 똑같이 그려라 아 근데 너무 많은데? 사이즈 오케이 사이즈 오케이 그거 아닌 것 같아 맞다 이건 진짜 모르겠어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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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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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다 맞다 가 맞어 야 난 들었다 난 됐어 난 됐어 사이즈 맞다 봐봐 어? 어? 제발 어? 어? 어 봐봐 이거 뭐겠어 이거 어? 어? 이게 뭔데 이거를 봐 이거 지금 이게 포인트잖아 이거 이거? 이거 맞아? 이거 맞아 나 이렇게 그린다? 어 이렇게 그린다 이거 이거 포인트 이거 오케이 잘 그렸어 야 이거 잘 그렸지 자 사이즈 자 포인트는 이거야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한 번 더 그려줘? 포인트는 이거야 포인트는 이거 이거 음 음 사이즈요 그리고 다리예요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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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렇지 다른 파트 네 뭔지 알 것 같지 바리에이션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쉽게 잡거네 쉽게 아 그렇게 있는데 쉽게 잡거네 쉽게 쉽게 잡거네 쉽게 이게 사이즈가 사이즈가 특징이라는 거지 병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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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애기 닭 어? 오 맞죠? 오 맞아 나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당연히 벼슬을 그렸겠지 예스 벼슬 컴온 반장이 되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내가 반장 해준 면 내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했지 맞아 너 뭐 없어? 자 읽어봐 한 번 읽어봐 한 번 읽어봐 한 번 읽어 자 이 교신은 채용입니다 우와 이번 시간의 게임은 책상 탁구입니다 멤버들은 상의를 통해 두 명이 짝을 이뤄서 한 팀이 되고요 사전 게임 손바닥 ABCD를 통해서 두전 승 탐품이 정해지게 됩니다 가위바위보 무 빠져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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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나 탁구 진짜 못해 아니 나도 못해 나 탁구 심동이야 나 탁구 심동이야 아 진지? 조곤아 이번엔 해야 돼 AB 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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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 A 오케이 우와 좋아 사람이 조금의 집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A OK AD AD 나이스 심리 심리 AAD 어어 AAD AAD 나이스 AAA AAA 아아 야 뭐하는 거야 으흑 뭐해 우리들이 이제 이제 자 일로와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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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가 서브 자 일단 서브권 시작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나쁘지 않아 자 자 서브 들어갔습니다 좋아 서브 들어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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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블루 팀 1점 받아왔고요 제가 작년에 타면서 탁구 10번도 안 잡았어요 굉장히 어떻게 할래? 2등에 탁이 들어가는데요 호수 잭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 무조건 서브 반대로 줘야 돼요 여기로 줘야 돼요 아 이것도 그거 있어? 이건 몰랐으니까 한번 봐줄게요 오케이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뭐야 잘하는데? 왜 이렇게 잘해요? 왜 이렇게 잘해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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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